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국상을 통한 의뢰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의 건성징악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잠원일장입니다. 잠원일장 31절에 그름으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궤에 배부르리라. 솔로몬은 잠원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많은 삶의 열매들 때로는 그것이 고통과 시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만족과 행복일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열매들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적인 문제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고 행복할 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나의 능력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현실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타인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당하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어진 과정일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가정적인 환경과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 삶의 대다수의 고통은 그러한 경우보다는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애에 내가 만든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궤에 배부르리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처럼 거만한 자들처럼 미련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삶에 실천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거만과 미련함에 파묻혀 살아가기를 즐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자신이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원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건면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결국 솔로몬은 두려움과 강풍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은 자신이 스스로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자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외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행위의 열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 세상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완전히 면죄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오는 고통으로부터는 우리가 면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과 삶을 살은 결과이지 하나님의 바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동화책을 읽으면서 권성칭 악의 교훈을 배우며 선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였습니다. 그러다 성장에 가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는 슬프게도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강한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권성칭 악은 진실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큰 악을 행하는 것은 복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제약 가운데 살지라도 희망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선이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진실임을 가르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윤례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올바난 품성을 바로 이해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약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약 세상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여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면제 받는 생애와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말씀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내 생애에 쓴 열매를 먹지 않도록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그리고 어리석은 나의 고집이 나의 전생애를 존먹지 않도록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저의 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